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 권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개인의 삶을 통해 보더라도 좀 시계 시간의 길이를 조금 길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오른쪽에 그러니까 정의로운 쪽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편법을 일삼고 또 부정을 일삼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비용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확률적으로도 나쁜 일을 계속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기는 쉽지가 않죠. 시간의 길이가 짧아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볼 수가 있겠죠. 사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회도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올바른 쪽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불법을 묵인하고 은폐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시간의 길이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게 되면 언젠가는 막대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은 이제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그런 이익에 눈이 가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삶의 진실을 또 삶의 지혜를 외면해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엄청난 개인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참 사실 쪽에 서야 되고 또 정의로운 쪽에 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참 많이 바뀌었죠. 조선일보의 논설을 사설 한 면을 보니까 참 대선 사기 기사 확산시킨 네이버 언론 장사를 그만둬야 된다. 아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포탈 뉴스를 담당하고 네이버를 법정에 내몬 그런 사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조선일보사로서는 본인들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비중 있게 일면에서 다뤘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태용호 의원들에게 쓰레기 부역자 이렇게 공격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러면 이제 좀 양식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국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의정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쓰레기라는 표현을 쓸 수 있냐 이렇게 격분하겠지만 이런 우리를 자극하는 분노시키는 이런 사건들을 볼 때 그 사건 뒷면에 뭐가 놓여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치명적 그런 실책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격노하는 그런 사설들을 많이 올리지만 조선일보나 중앙이나 동아일보 같은 그런 주요 언론사들이 한국 사회를 보위하고 자신과 자기의 가족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사실을 외면하거나 사실의 눈을 감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세력에 의도적이건 의도적이건 암튼간에 협력하는 일을 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안들을 백날 떠들어봐야 떠들어봐야 네이버는 포탈 뉴스를 조작하는 거라든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대부분 가짜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이 대부분 부정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다 당선시켜준 거지 않습니까 서울 지역의 49개 선거구 가운데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지 않은 선거구가 한 군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청래 의원 뭐 그 다음에 뭡니까 박용민 그 뭐 뭐뭐하는 의원들 다 뭐죠 왜 전산으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특정 선거구에 예배를 두지하고 모두 다 서울 지역에 49개 선거구를 다 조작을 한 거죠 49개 선거구를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한 8개 지역이 당락을 바꿨죠 당락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선거구가 몇 개가 있냐 이런 거가 아니고 그냥 선거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관리해야 될 책무를 지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정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낙선시켜야 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일정 퍼센트 훔쳐가지고 오 같은 수만큼을 당선시키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더해주는 한쪽은 마이너 처리하고 한쪽은 플러스 처리하는 짓을 통해가지고 2020년도 4.15 총선의 서울 지역 49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들이 탄생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기만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호남권인 광주 광역시나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일부 선거구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서 2020년도 4.15 총선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선관위가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짜들이 국회에 앉아가지고 태용호 의원에게 쓰레기다 부역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다 부역자다 이런 그런 아주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한 국회의원에게 여러분들 분노할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발언을 하도록 여러분들 법적으로 힘을 부여한 부정선거 문제의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이런 사안들이 사라질 건데 누구도 그런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그냥 이런 부당한 일에 대해서 화를 낼 뿐이고 부당한 일을 낫게 된 근본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 어떻게 쓰레기 이렇게 북한에서 쓰레기가 나와서 쓰레기가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이런 발언 아주 참 저질스러운 그런 발언을 서슴치 않고 내놓는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기껏이 한지 지금 한 4년 정도 남았다 우리가 지난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이 득표수 조작에서 약간 실수를 해가지고 그냥 권력이 넘어갔을 뿐이고 2024년 총선이나 2027년 대선에서는 기필코 입 닥치고 내놓고 여러분들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다시 권력을 획득할 것이고 그 권력을 획득하게 되면 문정권 5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악법들을 통과시켰습니까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권력을 빌려주었을 뿐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참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국민의힘 사람들이나 대통령진 사람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참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이제 권력이 넘어가게 되면 되찾는 것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되찾기는 어려워지고 이런 방송에서 선거 부정 문제를 또 언급하는 것도 힘들어질 겁니다 조선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조선 사람으로 살아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제 말씀의 요지는 이런 기사를 보고 발끈하는데 거치지 말고 이렇게 네이버가 대선 사기를 확산시키는데 주역이 어떻게 됐느냐 철도철막의 포탈들 어떻게 여러분들 좌파 정신들이 장악하게 됐느냐 태용위원회에게 쓰레기라고 여러분들 막말을 막 퍼불 수 있는 그런 뒷배경이 어디서 나오냐 부정 선거지 않습니까 선거관리비를 장악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선거를 좌파들이 장악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왜곡하지 않고 이 문제를 있는 그대로 사실로 바라볼 수 있는 더 많은 국민들이 나와야 이 문제의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뭐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비용을 치른다는 것이 특정 정치 세력이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는 요식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뭐 게임이 끝나는 거죠 초면적인 그런 현상에만 눈길을 두지 않고 그 표면적인 현상을 낳게 된 근본조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더 많은 국민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